최근 청주시가 청주랜드와 명암타워 등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우암산에 대관람차를 설치하다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어 이번 기회에 우암산과 명암타워, 청주랜드와 산성 옛길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은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안 안정성이 있는 우암산에 대관람차를 설치해 청주에 랜드마크로 삼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웬 우암산의 대관람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청주시 내부에서도 이미 검토 중인 사안으로 최대 6천억 원이란 막대한 설치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람차 설치까지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청주관광을 대표할 만한 상지성 있는 무엇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청주시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이미 유원지화되어 있는 청주랜드와 명암타워에 대한 관광자원합니다. 명암타워는 이미 관련 용역이 끝났지만 추가 활용 방안을 찾고 있고 청주랜드의 경우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년째 일반의 이용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산성 옛길에 대해서는 이스트림 스포츠 민자유치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증평벨포레보다 유리한 접근성과 지용 조건을 갖고 있어 2.5크림터 길이의 세계 최장 루지와 집라인 코스로 적합하다는 것이 민간 제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 투자비 회수가 빠르니까 일반 쪽을 민간에서 투자하기에는 수월한 상황이죠. 경제성도 나오고. 시트가 구성이 된다면 산단산선 옛길하고 청주동물원, 청주랜드, 명암타워. 여기가 반나절 코스가. 공교롭게 이곳은 모두 우암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연계관광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동차로 10분 거리에는 1천억 원 규모의 복합 캠핑장 건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암산 관광개발에는 그림자처럼 보존의 필요성이 따라붙고 환경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청주 우암산 관광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정밀하게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홍욱표입니다.